오버 1M3 오버 1M3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1m30이 뜻하는거네요 그래서 어른은 한 명당 25만동 1m30이 안되는 애기는 12만동 1m가 안되면 프리 이렇게 되어있네요 네 여기서 티켓을 구매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티켓은 구매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루트든 3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뭐 돈을 똑같이 내도 짧은 루트가 없고 무조건 3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루트는 3개가 있는데 3번 루트가 제일 이쁘다 그래서 3번 루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저는 혼자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출발한다고 하네요 그런지 안타는 것이네 1마리 1마리 4회 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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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비를 하고 있고 3시간동안 돌을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조정같이 더 시간 날때마다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동굴도 들리지만 이렇게 사운도 들리는 것 같네요 여기 2014년에 짱안 세계문화 복합유산으로 등재된 곳이고 짱안이랑 땀국, 포아루다 이렇게 싹 묶어서 그렇게 유네스코 등재가 되었더라구요 여기가 낮은 곳이라 머리도 중심이나 된다고 합니다 동여석 동굴이네요 여기가 너무 많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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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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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대파 고춧가루 연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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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기 아 이거 진짜 조금 조정 연습하듯이 영상 안 찍을 때는 계속 노를 저어야 되고 이렇게 사원 갈때는 조금 쉬는 타이밍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 사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동굴은 세 개를 지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두 개를 지나왔고 하나 나누는 것 같습니다 사원은 몇 개를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정보 없이 그냥 사원 한번 걸어볼게요 림빈서원 특징이 거의 다 본황이랑 드래곤을 많이 썼다는 거고 이렇게 앞쪽에 항상 용이 묻는 침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읽으면 어느 정도 한 20% 정도 이해가 되는데 아까 호와루 가서 했던 말처럼 방어하기 쉽게 짱한 지역에 수도를 뒀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00% 이해한 건 아니라서 네 그러면 다시 노 저으러 가볼게요 노 를 열심히 저어야 이게 빨리 끝납니다 바하이 몬바아이 바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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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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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동굴 지나고 세 번째 상황 도착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항모와 퓨포인트가 저녁 7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6시가 살짝 넘어가지고 시간이 되게 애매하게 됐습니다. 뭐 일단 가보는대로 가보고 안 되면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되는대로 가보긴 가볼건데 올라가기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근데 짱한 살태구역 와보니까 왜 육지야 하롱베이라 불리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진짜 이쁘네요. 카스트 지형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있습니다. 뭐 물론 동굴도 재밌고요. 원래는 사원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에서 사원 가는 거는 조금 마음에 안드는 사원을 원해서 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루트 따라 있으니까 가는 느낌이라서 그거는 살짝 아쉽지 않나 근데 여기 물이 떠있는 정자는 진짜 멋있네요. 이제 거의 도착을 해가지고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도착을 해가지고 도착을 해가지고 네, 항무화 전망대 그리고 동굴에 도착은 했는데 여기 저녁 7시가 아니라 저녁 9시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입장소는 신만독 그리고 오토바이 주차비가 만동입니다. 뭐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항무화에서 항은 동굴이고 무화는 무용을 뜻하는데 예전에 왕이 무용시주의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유흥, 여가 이런 걸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항무화고 말리장성 계단을 본따서 만든 한 500개? 네, 약 500개의 계단이 있다고 하는데 네,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점점 가리죠. 네, 항무화 전망대까지 올라왔는데 땀꼽 쪽이 보이질 않네요. 이게 눈으로 보면 어렴풋이 보이는데 영상으로 지금 아예 깜깜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낮에 오면 땀꼽이 쫙 보이면서 이렇게 상으로 딱 둘러싸여 있는 거 보면 진짜 이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닌핑 돌아봤네요. 근데 막 오토바이 고장도 나고 막 이렇게 시간도 좀 쫓기면서 다녀가지고 조금 아쉽다? 조금 더 제대로 느껴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느낌도 있고 짱 한 쪽에 일단은 풍경 자체가 멋있었기 때문에 진짜로 조금 돌아볼 만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네 민빈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뭐 다음에 오면 언젠가 또 오겠죠? 다음에 오면 땀꼽 쪽도 한번 가가지고 배를 타던가 아니면 오토바이 타고 놀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하노이 쪽이 될 것 같고 하노이 올라가서 네 영상 한번 찍고 그 다음에 하장 사팟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여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끝